배우 송하윤이 학폭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차기작인 드라마 찌질의 역사 원작자 김풍이 복잡한 심경을 이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미치겠다 하는 글을 남겨서 화제인데요. 김풍의 웹툰 찌질의 역사가 웹드라마로 제작돼 이미 촬영을 마쳤으나 주연 배우 송하윤의 학폭 의혹이 제기되며 공개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송하윤의 앞서 또 다른 주인공 조병규도 2021년 학폭 의혹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찌질의 역사는 조병규 소속사 hb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하였고 2022년 8월 이미 촬영을 마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2년 가까이 방송 플랫폼과 공개 시점을 정하지 못해 논의가 이어져오고 송하윤의 학폭 의혹이 일어나 공개일이 더 불투명해진 데다가 주연 배우 2명이 학폭 의혹에 휘말려 리스크를 안게 된 상황입니다. 송하윤을 둘러싼 학폭 의혹은 지난 1일 방송된 jtbc 사건 반장에서 처음 제기됐는데요. 방송에 따르면 송하윤과 학교 선후배 사이였다는 제보자는 2004년 8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송하윤에게 점심시간에 학교 뒤 놀이터로 불려나갈 이유도 모른 채 1시간 30분 동안 싸대기를 맞았다고 말하며 또 다른 학교 폭엑스 사건에 연루돼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2일 송하윤의 학폭 폭로자는 제가 누군지 모를 수가 없다. 모르는데 미국까지 넘어오고 한국에 오면 비용 다 대준다고 하고 말이 안된다며 제 친구들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추가 폭로도 이어졌는데요. 또 다른 제보자는 송하윤이 집단 폭엑스로 강제 전학을 갔다고 말하였는데요. 당시 3명이서 1명을 때린 건데 모든 게 송하윤의 이간질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폭엑스 당한 여학생은 전치사주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부천 출신인 송하윤은 부천 중원 고등학교에서 서울의 반포 고등학교로 전학 갔다가 또다시 압구정 고등학교로 옮겨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강제 전학은 학교 폭력으로 인한 징계 처분 8호에 해당되며 9호 퇴학 직전에 무거운 처분입니다. 당시 사안을 엄중하게 본 중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로호진을 운영하는 이호진 변호사가 말하는 강제 전학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징계 점수 산정 기준을 보면 고의성, 치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항목에서 각 4점씩 배정을 하여 총합 20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점 이상이 넘어가야 강제 전학 초치가 취해진다고 말하며 극단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 표현을 했는데요. 예로 한 학생이 굉장히 세게 주먹으로 얼굴을 5대 때렸고 이에 이가 부러지고 코뼈가 내려앉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사태가 심각하다 싶으면 심각성을 4점을 주며 학교폭력의 지속성을 봐서 지속적이지 않아 1점 내지 0점을 준다고 가정합니다. 이어 고의성을 보면 포객스를 노리고 학교 시간에 피해 학생을 후문해서 기다려 포객스를 했다고 하면 고의적이라고 판단하여 3점 내지 4점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럼 가해 학생이 싹싹 빌며 진짜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빈다면 점수가 낮아진다고 하며 화해가 이루어졌으면 화해 정도, 반성 정도 점수가 낮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고의성 4점, 지속성 1점, 심각성 4점, 반성 정도 1점, 화해 정도 1점으로 총점 11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교문에서 기다렸다가 상대 얼굴 5대를 때렸고 이로 인해 코뼈를 내려앉게 하고 이빨까지 부숴도 총합 11점으로 강제 전학 조치가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제 전학을 위해서는 다시 말해 5개 항목 전체가 높음인 3점은 깔고 가고 이 중 한 2개가 매우 높음인 4점이 나와야 총합 16점 이상인 강제 전학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으로 본다면 송하윤의 학폭 의혹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 같네요. 송하윤의 학폭 의혹에 대한 아직 추가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폭로한 제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송하윤의 행보가 궁금해지네요. 송하윤의 학폭 의혹은